대넌아파트 와서 사귄 사이지 그냥 양검사 만날 때 또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지 남자친구고 그러면서 양검사도 만나고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그분 그 홍석화 씨랑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양재택 검사도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친척분이 하세요 그렇죠 김건희 씨가 홍석화 씨를 만난 것을 보니까 최소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또 양재택 검사하고도 06년도 08년도 쯤에 우리가 취재한 부분에서도 겹치는 거죠 그래서 친척 A씨 말이 굉장히 심리성이 있어 보입니다